지난 19일 국내에 출시된 이후 40만 대 넘게 판매되며 인기를 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 공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충전 도중 갤럭시 노트7이 폭발했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삼성전자는 생산된 제품에 대해 추가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어제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폭발 원인을 분석하는 대로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제품 출고를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